50층 이상인 서울의 초고층 건물 가운데 4분의 1이 안전불량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 초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서울 소재 초고층 건물 18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7곳의 안전이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물들은 방화문이나 피난 유도 등의 관리가 부적정하거나 스프링클러 이상, 경보 설비 불량 등이 지적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 입건 1건, 과태료 처분 14곳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